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요네즈 마요네즈 이메일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양념장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불닭볶음면, 핫바 그리고 크래미 먹밥 레츠고! 약간 대단하네 바삭 파 흰 Shift 오!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으아 보이시죠? 땀 한입 먹었어요 와..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어지러워 아..이거 먹으니까 괜찮네 오..이거 먹으니까 괜찮네 아..이거 먹었죠? 아..입술이 아파요 아..땀나 생각보다 너무 매운데? 노른자를 좀 버려야겠다 아..땀나 아..검나 짠 아..이건 비싸 뱉 뱉 뱉 제가 모든 걸 먹어도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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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너무 맛있어 아주 매콤한 맛 오우 노 오마이갓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뱃뱃뱃뱃뱃 짐 너무 맛있어 음.. 얘는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저도 안먹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맵다. 지금 입술에 감각이 없어요. 지금 집에 우유가 없는데 빨리 편의점 가서 우유 한잔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안녕!